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같은 으뜸음조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나라만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같은 으뜸음조 차례입니다. 같은 으뜸음조는 매우 간단한데요. 영어로는 평행이라는 뜻의 페럴키입니다. C메이저의 같은 으뜸음조는 C마이너입니다. 메이저에서 조성을 찾을 때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으뜸음이자 조성을 표시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으뜸음을 쓰는 C마이너가 같은 으뜸음조가 되는 것입니다. C메이저, C마이너, 그리고 F메이저는 F마이너, A마이너는 A메이저 이런 식으로 같은 으뜸음을 갖는 음들을 같은 으뜸음조라고 합니다. 같은 으뜸음을 갖는 장조와 단조의 상호관계를 같은 으뜸음조 혹은 동주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같은 으뜸음조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음악이론선생님, 비니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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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